이 나라의 민족 또한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초석이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국방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북한의 무기가 무기력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